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코리아 스타쇼 진행의 저 청희 허견 인사드립니다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허견씨 우리 코리아 스타쇼는 어떤 방송이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 기쁨주고 사랑받는 그런 방송이죠. 기쁨주고 사랑받는 그런 다 된 거잖아요. 아 그렇죠. 저는요 또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. 요즘에 뭐 굉장히 불안한 분들 많으시더라고요. 오늘 코리아 스타쇼는요. 그런 분들 모아 모아서 청희 뒤에 붙어주세요. 자 코리아 스타쇼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박근수가 부릅니다. 온몸으로 부딪혀요. 부딪혀라 내 일을 위해 한 것뿐인 인생이다. 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. 내 삶의 주인공이다. 당당하게 탈상을 펴고 꿈을 향해 달려가보자. 힘들다고 포기하지마 너의 꿈을 이룰 때까지 겨울에 찬 바람을 비켜내 아무나의 꽃을 피우지 저 호산 넘어가면 정상이 벌일 거야 눈 주먹 쥐고 달려라 내 일을 향해 달려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울문으로 부딪혀요 무릎 부딪혀요 부딪혀요 내일을 위해 한 것뿐인 인생이다. 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 삶의 주인공이다 당당하게 화상을 펴고 꿈을 향해 달려가보자 힘들다고 포기하지마 너의 꿈을 이룰 때까지 겨울에 찬바람을 비켜내 나무하얀 꽃을 피우지 저 호산 넘어가면 정상이 벌일걸 두 주먹 지고 달려라 내일을 향해 달려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운놈으로 포기쳐라 겨울에 찬바람을 비켜내 나무하얀 꽃을 피우지 저 호산 넘어가면 정상이 벌일걸 두 주먹 지고 달려라 내일을 향해 달려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울놈으로 포기쳐라 울놈으로 포기쳐라 울놈으로 포기 eyewitness 울놈으로 가습니